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번화가. 김미희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계속 응시하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 들어선 곳은 한 유흥업소.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? 유흥업소 내부에 있는 방문까지 열어보는 아내 김미희. 그녀의 행동은 몹시도 절박해 보입니다. 이곳에 남편이 있기는 한 것일까? 그런데 애타게 남편을 찾던 김미희가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. 요란하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원. 얘기치 못한 상황에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그때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바로 고덕기였습니다. Raymond입니다. 저, 진짜 도둑기지. 뭐, 뭐, 안 돼? 아, 저거. 저, 저거. 저, 저거. 저, 저거. 너, 저거. 누구예요? 아, 예, 사장님께요. 저, 저거. 아우! 이 사장님아 지금? 아이고, 이거 호들한 거에 만져서 뭐하는 건데? 나도, 장사하게 와가지고,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저거. 저거.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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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. 아, 여기.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외조끼도 주점에서 나가는 두 부부 지난 세월의 상처 때문일까 김희희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간직한 듯 보입니다 남편 고독길을 향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아내 김희희 그녀가 이토록 남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남편이 고독길을 향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아내 김희흥